시우기가 됐나? 뭐라 하는데? 핑계 대는게 사람들 바보다 동해에서 나는거에요 동해에서 나는거에요 동해에서 나는거 포항에 가서 먹어서 동경에 나요 근데 이거 앞집시는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아아 대게처럼 아 맞다 포장해 주실래요? 김파김치도 맛있게 오케이 오케이 와 이때는 뭐에요? 와 이거 저한테 이렇게 이게 와 여기다가 밥 비벼먹으면 맛이 살이 꽉 찼네 아 아 아 아 야 야 여성들 문의 동부야 다 주지 인마 박자 박자 야 내 말은 이렇게 하다가 해놔야지 아 그렇게 아 네 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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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으면 하는데 박자 luence 그렇지 그렇지 그거 모아서 그거 모아서 시작 사장님 안나세요 여기를 일단은 잘라주세요 사선 따라서 잘라주시면